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쭌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의 세렌디비티 컴백 트레일러에 대해 3가지 테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세렌디비티는 지민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아미를 의인화한 그녀를 보고 처음 사랑에 빠진 지민이가 그걸 행운이라고 느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작품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우선 이 트레일러 영상을 온전히 해석하려면 앞서 공개된 러브유어셀프 하이라이트 릴에 있는 지민이 장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앞서 공개된 포스터에서 그 바다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모두 혼자였다고 했는데 혼자 있는 다른 방탄 멤버들에 비해 지민이와 호석이만 함께 있는 게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사실 지민이는 함께가 아니라 혼자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호석이 그녀와 함께 있는 장면을 보면 지민이는 폰카로 그녀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지민이가 폰카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혼자 보고 있는 장면이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연출되었던 거죠. 지민이는 형들과 화양연아의 바다에 다녀온 후 좋아하던 그녀도 보지 못하게 되고 호석이도 볼 수 없게 돼서 진짜 현실에서는 혼자 외롭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호석이와 그녀가 연습하고 밤에는 지민이가 예전에 촬영한 영상을 보며 몰래 연습실에서 연습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세렌디피티는 바다에 다녀오기 전 지민이가 그녀를 처음 보고 짝사랑에 빠진 내면의 모습과 평행우주 속 다른 차원의 지민이 모습이 믹스된 영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방탄소년단의 세렌디피티에 대해 두 번째 테마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원래 지민이는 무채색의 공간에서 쓸쓸하게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에 있는 홍채는 영혼의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녀를 보기 전 지민이의 홍채도 무채색에 가까웠는데 그녀를 만난 후에 홍채의 색이 풍부해졌습니다. 지민이에게 감정이 생긴 건데요. 지민이는 그녀라는 우주를 만나 경이로움을 느끼죠. 세렌디피티는 완전한 우연으로 인해 중대한 발견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가사에도 넌 내 푸른곰팡이 날 구원해준 나의 천사가 나오는데 푸른곰팡이에는 인류를 구원한 페니실린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녀가 지민이의 구원입니다. 또 다른 가사에는 남내 삼색고양이라고 나오는데 삼색고양이도 행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지민이도 행운이죠. 지민이에게 찾아온 사랑은 노란색으로 표현되는데요. 노란색은 기본적으로 따스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지민이에게는 희망의 색으로 보여지고요. 처음 찾아온 사랑이 당황하며 지민이는 조심스럽게 노란색 선인장에게 다가가는데 가시에 찔리는 지민이가 보여지고요. 지민이 손가락에 난 핏속으로 화면이 들어가면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느낌이 되며 지민이는 다른 차원의 세상을 느낍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사랑이란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노란색 이불을 덮으면 별이 가득한 밤하늘로 이동하는데요. 밤하늘에 우주를 관찰하다가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화면을 느리게 보면 사랑에 빠져 웃으며 우주를 관찰하다 놀라는 지민이의 표정이 나오는데요. 화양연화의 바다를 다시금 느끼며 지민이는 대체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보았길래 사랑의 설렘이 사라질 정도로 슬픈지 기쁜지 모를 표정을 짓는 걸까요? 세 번째 테마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석진이는 화양연화에서 멤버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후 윙스 어웨이크에서 타임리프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석진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멤버들이 겪을 비극의 단서가 사진으로 나오고요. 그때부터 석진이는 멤버들의 비극을 맞고자 타임리프를 계속하게 되죠. 세렌디피티에서 사랑에 빠진 지민이는 다른 멤버들보다 훨씬 예민해져 밤하늘의 우주를 관찰하다가 석진이의 타임리프와 평행우주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피 땀 눈물 1번 버전에서 석진이를 따라 타임리프를 시도하던 지민이는 또 다른 평행우주에 있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고 원래 자신은 사라집니다. 이번 세렌디피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 사랑에 빠진 지민이의 내면과 기쁨이 표현되어지는 거고요. 예전에 공개된 티저 포스터에서 밝은 느낌의 호석이와는 달리 어두운 공간에 있는 지민이의 모습 때문에 살짝 불안하긴 했는데 부디 본편에서도 지민이가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의 세렌디피티 컴백 트레일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수사쟁이조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